그만둔 타임 이별야? 나 어디서 보다 이를 또 잤지76 가지마요 우리 가을에 저희 차라리 갈게요 쯔미가 가버렸어 쯔미가 가버렸다 우리 팀에서 저를 제일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서 어쩔지 모르는 친구가 왔어요 맞죠? 안녕하세요 되게 안 입는 것 같아 제일 정말 예쁜 거 입었어요 그쵸? 네 저는 여기가 단면인 줄 알았죠? 아니거든요 원피스예요 너무 잘 어울려요 나 근데 사실 여기 무서워서 못 앉아 있겠어 왜요? 이거 아까 다 무너졌었어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이렇다고? 역시 잘 맞아 잘 맞아 오빠가 인스타 댓글에 책 추천해서 꼭 읽어봐 생각 많이 인스타 댓글에서 추천해줬다고요 근데 제가 네 찾아볼게요 꼭 찾았으면 너무너무 착한 원수분이시면 여기에 책 추천해주신 거 제목 다시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쵸? 아흠 아흠 주민이 가버렸어 아흠 주민이 가버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